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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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제가 3년만에 여러분들 다시 들어왔어요.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신데요. 3년만에 와 보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워지셨습니다. 서로의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서로 얼굴 한 번만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인사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얼굴에 미소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데요 제가 작은 시 한 번만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시인데 풀뽓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짧은 침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얼굴 한 번만 자세히 봐주세요 자세히 보니까 더 아름다운 우리들의 얼굴을 보일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참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사는데요 우리 주변에는 또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도 살고 있어요 그 귀가 들리지 않는 친구들에게 수화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건데요 두 손 한 번만 모아보세요 두 손을 모아보세요 이렇게 자세히 표현할게요 자세히 보아야 너무 잘하세요 예쁘다 자 누구 얼굴이 재밌는가 보실게요 자 자세히 해주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 그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어머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너도 그렇다 똑같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자 이거 잘 따라해주신 분들은 제가 오늘 시집 한 번을 가져왔어요 시집을 첫 번호 드릴게요 자 다섯 두 손 발송 너무 잘하셨어요 자세히 한 번 해볼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 지금 계시면 누가 제일 힘든가 한번 봐주세요 예쁘다 오래 오래 길게 오래 보아라 사랑스럽다 자 상대를 하셔서 너도 그렇다 똑같다 자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볼 때 오래 볼 때 아름다운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기념 3학년을 한 번 해드리고 갈게요 자 자 카수는 우리 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오는 것 만나오는 것 반대요 사나의 신을 몸몸으로 느끼고 싶은 날 우리는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인연에 있는 단 하나의 언어를 통해 어느새 같은 향기를 푸고 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말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가식적인 웃음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슴을 열고 다가가면 맨날 먹고 달려와 마중에서 다가가면 눈물에 젖어 다가가면 눈물에 흔적말로 다가주고 여러분 우리는 보다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어느새 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지금 만난 오늘의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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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